아기 잔머리 정말 강하라지? 어? 귀엽지? 아기 잔머리 어서오세요 반가워 아르바드 나는 차미쓰리의 메이크업하는 유미야 예쁜 헤어라인을 만들어주는 잔머리 커트야 준비물은 핀셋 속에 눈썹 칼 빗이야 우선 내 이마를 시원하게 까 보여주겠어 정말 강하라지? 그래서 잔머리 커트로 달걀룸을 만들어줄거야 빗을 이용해서 자를 머리카락을 가져올건데 머리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타서 가져올거야 핀셋으로 바짝 고정시켜줘 이렇게 가져왔어 이 윗머리를 잔머리로 가지고 와야지 옆머리를 잔머리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숱이 많아져서 불필요한 볼륨감이 생겨 주의해 자 이렇게 내가 적당량을 가지고 온 것 같으면 가지런히 빗어서 얼굴 미각 쪽으로 모아줘 이렇게 당겨주고 내가 원하는 라인 이 라인 난 이만큼을 원해 하지만 1cm 밑에서 쫙 당겨서 간다 이렇게만 해도 엄청 잘하면 그렇지? 반대쪽도 할게 가지런히 빗어서 밸런스 맞춰서 난 이만큼을 원하니깐 1cm 뒤로 강함하게 och 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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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연결시켜주면은 그만하지 이번엔 애기 잔머리를 만들어줄까 여기도 엄청 넓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긁어줘 대신 조금 애기 잔머리는 대충 느낌 가는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짤뚱하게 요정도 왔으면 좋겠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1cm정도 내려서 긁어줄게 자 이렇게 잔머리까지 잘랐어 보여줄게 이렇게 잔머리 코트는 끝이 났고 드라이로 뜨는 잔머리를 눌러주면 예쁜 달걀형 완성 근데 이렇게 맨날 드라이기로 눌러주기가 번거롭다면 요즘 샵에서 잔머리 펌을 많이 하더라고 하지만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내가 잔머리 펌하는걸 알려줄거야 여기서 필요한건 다운펌 제품이야 인터넷에 다운펌약이라고 검색하면 만원대의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 나는 보이드 눌림이라는 다운펌 제품을 이용해서 잔머리 펌을 할거야 펌을 할때도 잔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뒷머리를 깔끔하게 핀셋으로 구성해줘 키트에 들어있는 빗으로 펌제를 소량 묻혀줘 내가 잘라놓은 옆머리를 내가 잘라놓은 단머리를 이마에 붙여서 발라주는거야 이때 이 위에 머리에 묻지않게 조심해야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잘 눌러주는게 중요해 이 애기 잔머리도 발라볼게 다 발랐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빗질을 할거야 나는 촘촘한 꼬리빗을 이용할게 자 이제 약은 다 발랐고 이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르마 기준에 맞춰서 넘겨줄게 이렇게 다했으면 파지로 고정시켜줄거야 나처럼 N자 이마가 강력한 아름이들은 이 부분을 커버하고 싶은 모양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게 포인트야 내가 사용한 보이드 눌림 펌제는 잔머리 펌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펌제가 소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 이제 15분이 지났고 머리를 샤워하러 갔다올게 15분이 지났고 머리를 샤워하러 갔다올게 자 오늘 영상의 요약 첫번째 단머리 커트를 한다 두번째 드라이를 하거나 다운펌을 한다 세번째 깐 달걀이 된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